평창군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을 주관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서면 청정환경이 훼손되고 분유로 인한 악취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2024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장비와 ICT 기술로 먹이량을 조절하고 분유 처리를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달 평창군을 시범단지 조성지로 선정했습니다.